보통 보면 이런 정도. 그런데 이 정도가 돼야 고물이 차가지고 하면 9월달 넘어서 하면 그때 제일 맛있다고 보면 되죠. 지금 연이 제일 맛있고 좋을 때지요. 겨울 연근이 얼마나 제철인지 한번 보여줘야 알죠.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보이죠. 오 거미줄 같은 끈끈한 거. 야 그게 뭐죠? 이게 바로 무신입니다. 무신이요? 무신 성분은 단백질의 소화를 원활하게 하여 소화불량, 속쓰림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건강에 좋은 연근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물도 많이 나오고 시원합니다. 자 피디님도 한번 자시보세요. 맛이 어떻는지. 시원하고 단맛이 좀 나는데요? 예 약간 달짝하게. 네. 와. 맛있네. 지혈작용을 하는데 이게 진짜 특효약이거든요. 나도 코피가 조금만 일을 해도 낫는데 지금은 아무리 일을 해도 코피 나는 일은 없으니까. 동의보감에도 연근은 토요를 먹게 하고 어혈을 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